뉴스파일 측의 선서입니다.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남성을 일주일 새 2명이나 체포한 용감한 청년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. 관련 소식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우리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 모양인데요. 청주에서 20대 청년이라고 얘기가 들립니다. 어떤 상황입니까? 청주 영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요. 한 번은 버스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다가 승객 중에 한 명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라는 것을 목격을 해서 결국은 자기가 타야 될 노선도 아닌 버스에 같이 탑승해서 범위를 잡은 사건이 있었고요. 또 그전에는 바로 같은 정류장에서 쇼핑백에 몰래카메라를 숨겨서 촬영하는 현장을 붙잡은 그런 청년입니다. 자세히 한 건 한 건 좀 우리 지역에 이런 용감한 청년이 있다는 게 대개 요즘에는 나멜이라고 무시하고 신경 안 쓰는 경우도 많은데 한 건 한 건 보죠. 먼저 30일 있었던 사건부터 자세히 소개해 주십시오. 정확히는 29일 날 발생한 사건인데요.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주 영동의 한 정류장이었습니다. 지금 가해자로 지목되는 피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. 피의자가 맨 처음 버스정류장 주변에 오더니만 주변을 일단 두리번거리 살폈습니다. 그리고 나서 한 여성분 옆에 앉았는데 그 여성분은 당시 스마트폰을 집중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 남성이 자신의 무릎 부위에 스마트폰을 올려놓고서 촬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. 이 부분을 청년이 봤군요. 대부분 아까 아나운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정말 매의 눈처럼 잘 포착을 해서 그때부터 유심히 그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. 지켜봤어요. 뭔가 조치를 그때 당시에 취한 건 아니고. 그렇죠. 그리고 나서 이 여성분이 자기가 타야 될 버스가 오자 갔습니다. 승차하려고 올라가자 이 남성이 뒤쫓아서 바짝 붙어서 올라가는 것도 봤어요. 그런데 이 청년은 원래 자기가 탈 버스는 그게 아니었거든요. 아니었는데. 그런데 의협심이 발동된 거예요. 따라 올라갔군요. 그렇죠. 그래서 같이 따라 올라가서 그 이후에도 계속 지켜보다가 아 몰카범이 맞구나. 잘못된 거다. 이 부분은 뭔가 잘못됐다. 그래서 휴대전화를 좀 확인 좀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. 그랬군요. 버스에 같이 올라탄 이후에 상황을 지켜보다가 그러자 이 사람이 피의자가 완강히 거부합니다. 그러면서 버스 좀 내려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어요. 잡고님은 내리겠다. 그러자 이 청년도 같이 소리를 지르면서 여기 이 남성분 불법 촬영 남성입니다. 라고 같이 잘 대응을 하신 것 같아요. 몰카범이다. 소리를 질렀군요. 그렇지. 그러면서 거기서 난투기 10분 정도 발생을 했고요. 주변에 있던 승객이 경찰에 신고를 해서 이제 현행범 체포된 상황에서 바로 경찰한테 인도가 된 겁니다. 남의 일이라고 봐도 못 본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하는 게 요즘 세대인데 20대의 청년 아주 용감합니다. 몸이 다칠 수도 있을 아주 위험한 일인데요. 난투까지 벌어졌다면. 실제로 그 과정은 일부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. 안 됐습니다. 이보다 이전에 있었던 일은 또 어떤 사건입니까? 바로 일주일 전인 22일 날 또 같은 버스 정류장이었어요. 같은 버스 정류장. 그것도 참 공교로워요. 근데 거기서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던 중에 한 남성이 약간 좀 수상해 보였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유심히 그 남성을 쳐다봤는데 종이 가방에 뭔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서 뭔가 빛이 반짝거린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심상치 않은 가방이다라고 생각해서 그 남성한테 가방 좀 볼 수 있겠냐. 의심이 됐군요. 뭔가 이상하다. 그렇죠. 그러면 전혀 문제가 없다면 왜 그러시냐. 왜 그러시냐. 불편하다. 그럴 수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도주를 시작한 거예요. 그런데 그 인근에 지하상가가 있었는데 지하상가 계단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이분을 붙잡으면서 계단이다 보니까 급박하지 않습니까? 거기서 미끄러져서 한 7계단 정도를 또 이렇게 굴러서 또 다치게 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번에는 주변에 있던 시민분들이 전화를 같이 붙잡아가지고 결국은 현행범 체포됐고 또 경찰에 인계가 된 이런 상황입니다. 대단하네요. 이게 참 어려운 일인데 말씀처럼 버스 안에서도 격렬한 몸싸움이 있었고 지금 말씀 중에 계단에서 굴러서 내려갔던 부분도 있었고 다친 데도 있을 것 같은데요. 팔과 발목 부위가 많이 다쳤다고 하는데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보니까 이 청년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이다. 그 정도로만 이제 자신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노출되는 것도 좀 꺼려했다고 합니다. 그래요? 지금 두 명의 몰카범을 잡았잖아요. 이 두 명 중에 한 명이 이미 수배령이 내려졌던 사람이었다는 얘기는 또 무슨 얘기입니까? 네. 그 지금 22일 날 몰카를 시도했던 앞서서 가방 안에서 뭔가 이렇게 했던 네. 맞습니다. 그 사람 같은 경우에 이제 어떤 범죄나 수사 조회를 좀 해봤는데요. 이미 서울에서 동일 몰카범죄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현재 수배 중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렇군요. 전력이 벌써 있었군요. 아 그래요? 어쨌든 경찰에서는 표창장인가를 주려고 했는데 이 청년 거부했다고 알려지고 있고 그러나 경찰 쪽에서는 포상금 지급 계획은 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. 무슨 얘기죠? 그러니까 본인은 자기는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다. 이거 가지고서 내가 뭐 알려지는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그래서 해당 경찰청의 입장을 입장을 원래 이제 표창장도 전달하면서 포상금도 전달하려고 했는데 본인이 완강히 거부하니까 참 훌륭한 청년이군요.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. 그래서 일단은 표창장 수여식은 이제 취소하는 걸 하고 다만 어떤 그에 합당한 포상금은 지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. 우리 저 이 청년한테 박수 한번. 이야 참 대단합니다. 우리 저 청주 시민과 충북 도민을 대신해서 박수 보내드립니다. 정말 대단하고요. 참 잘했습니다. 보기 좋습니다.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.